요거는 노박동굴의 씨앗입니다. 노박동굴 같은 경우는요. 한번 봐보세요. 씨가 이렇게 덩굴이에요 덩굴. 지금 저기 나무 꼭대기로 이렇게 열렸는데 열매가 잘 익었습니다. 이 노박동굴 같은 경우는 줄기를 덩굴성 식물인데 이 줄기를 남사등이라고 해 가지고 요것도 요 줄기를 관절 계통의 어떤 통증 이라든지 이런 데 씁니다. 혈액순환도 좋게 하는 그런 식물로 되어 있죠. 고맙습니다.